2월 7일은 대만에서 경호 5.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늘 2월 9일은 오키나와에서 경호 5.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경호 5급의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2월 13일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경호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오키나와 군발 지진 데이터를 보면 관동지방과 동북지방에서 큰 강진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관동지역과 동북지역은 2월과 3월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북지방의 지진을 보면 2월 8일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30일에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경호 3.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2월 8일에 미야기현 지진의 근처이고 일주일 전입니다. 미야기현의 지진은 12월에 7번 발생을 하였고 1월에는 9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말부터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에는 뮤즐랜드에서 경호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동북지방에 지진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월 15일 남태평양 통과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에 해저의 화산들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규수와 관동지역 이지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그리고 동북지역 앞바다의 해저화산들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1월 15일 통과 해저화산대폭발 이후에 일주일 후인 1월 22일에 규수 효과나다 해역의 규모 6.6강진과 관동지역 지바연, 이바라키연, 가나가와연의 지진들 그리고 미야기연과 2월 6일에 발생한 동북지역 아우모리연합바다의 규모 4.2의 지진 등을 보면 일본 인근의 해역 해저화산들이 통과 해저화산 충격파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폭발 직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완전한 폭발을 하게 되면 관동지역 사가미망과 동북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연 그리고 규수 효과나다 해역 그리고 대망과 오키나와 해역까지 해저화산들이 완전한 대폭발을 하게 되면 연쇄 도미노 대폭발로 이어져서 일본 전역에 거대한 대지진들을 발생시켜서 일본 침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본에게는 최대의 의기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부지방 기후, 현의 지진을 보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2월 8일에 일본 기후연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작년 9월 25일에 진도 1.5의 지진이 있었고 반년 전입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9월 기후연의 지진은 후쿠이 근처였는데 이번에는 시가형 근처입니다. 이번에는 무감 지진으로 시가형과 교토형 등의 관서지방에 지진이 많아졌습니다. 나라현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서 와카야마에서도 지진이 증가했었으나 최근 갑자기 지진이 멈추었습니다. 관서지방에 지진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신 아와자대 지진 한두 달 전에는 오사카 북구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설날을 지나면서 군발 지진이 진정이 될 무렵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이바라키연에서 땅 울림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관동 지역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바라키연 쪽에 지진운이 출현을 했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진은 출현 후에 오키나와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